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9는요. 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겠는데 솔로 잔차, 균제상태, 황금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경제성장론을 무슨 경제학 따른 교재 같은 데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한 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개념 위주, 용어 위주로 살펴보면 우리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경제성장의 요인,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Y죠? 이게 뭐예요? 국민소득이고 총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생산량, 국민소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함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본이죠. K, 기계, 설비 그리고 이 L은 노동의 투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A 있잖아요. 이 A가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거에서 어떤 노동과 자본을 잘 배합해서 기술 수준이 높으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뭐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생산은 뭐에 달려있다? 그쵸,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얼마나 잘 버무린 기술이 발달했는가. 그 세 가지가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술 수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본과 노동을 뺀 어떤 기술이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봐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하고 노동은 있잖아요. 자본하고 노동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 투입량이 많아지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가 좋으면 이 기술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에 관한 항목이 있죠. 이 기술 수준이 이 자체가 뭐냐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킨다. 생산성 향상이 바로 이 기술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낮다면, 가령 기계 하나에다가 한 사람을 투입했을 때 어떤 재화를 다섯 개밖에 못 만드는데, 이 기술력이 있고, 생산력이 높다면, 그 기술 수준이 높다면, 똑같은 자본 하나와 노동 하나를 투입하더라도 다섯 개가 아니라 열 개를 생산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술 수준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회계라는 게, 성장회계. 성장회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국가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생산량이 몇 퍼센트 늘어났는데, 그럼 이 성장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5% 올랐어요. 그럼 이 중에서 노동이 기여하는 바는 몇 프로고, 자본이 기여하는 바는, 그리고 이 총요소 생산성인 기술 수준은 이 총생산량을 늘리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성장회계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기 보면은 노동의 증가, 그다음에 자본 투입량의 증가와 이 기술 진보 등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을 성장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솔로 잔차라는 건 뭐냐. 솔로 잔차는 잔차가 어디에서 무엇인가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라는 사람이, 자, 봐봐요. 우리가 어떤 경제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국가의 데이터를 보고, 노동량이 얼마나 투입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자본의 투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술 진보, 즉 얼마나 이 노동과 자본 이외에 다른 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총합적인 그런 거를 알아내기는 힘들죠. 그런 걸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봐봐요. 아까 이 생산량이, 식이 이렇게 됐었죠. 생산량이 가령 A에다가 K하고 N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인데 이렇게 가자는 거죠. 만약에 어떤 생산량이 델타 Y만큼 변했으면 우리가 이 자본이 이 전년도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노동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GDP를 보면 여기 투자, 총 투자 있잖아요. 총 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 GDP를 계산할 때 또 소득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추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되게 추상적인 기술 진보나 어떤 제도 그런 이거 두 개를 뺀 나머지 생산에 기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자본에 의한 증가분과 노동에 의한 증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두 개는 구하기 쉽 됐죠? 그러면 이거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분은 이 A 때문에 증가한 거 아니에요? 이 A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생산량 증가분은 GDP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통계에서 나오잖아요. 이 생산량 증가분에서 이 놈과 이 놈을 빼버리면 이 놈이 뭐로 남아요? 잔차로 남는 거네요. 총 요소 생산성 증가분이 잔차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 잔차라는 건 이거예요. 봐봐요. 자,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분은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되게 애매하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증가분을 뺀 나머지가 총 요소 생산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솔로으로 하는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잔차. 그렇지. 이 잔차가 빼고 남은 거라고 그랬죠? 생산량 증가분에서 자본 투입량 증가분과 노동 투입량 증가분을 뺀 나머지 총 요소 생산성 증가분을 우리가 솔로 잔차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빼고 남은 방식으로 이거를 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여 노동 투입이 증가하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지는 않죠. 총 요소 생산성은 기술하고 관계가 어떤 제도라던가 그런 거. 일본이 그냥 틀렸네요. 총 요소 생산성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 요소로서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거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은 노동 투입 증가와 자본 축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년대에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쯤은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렇게 4나라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신흥국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걸 보고 총 요소 생산성 즉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주장을 되게 했었는데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크루그만과 크루그만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아니야 이거는 이 동아시아 이 4마리 용이 얘네들이 지금 경제 성장이 높은 거는 총 요소 생산성 때문에 즉 생산성 생산성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다만 그냥 노동 투입과 자본 노동과 사람을 그냥 때려 넣은 건 요렇게 단순히 양적 성장을 한 거지 이런 질적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곧 그 성장에 한계가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맞았죠. 결국 성장률이 점점점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이란 것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진국 같은 이게 선진국형이고 후진국형이 있는데 후진국형은 뭐냐면 유휴노동 인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생산을 해낼 기계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자 그냥 농업에서 일할 사람은 10명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낫을 하나 주면 굉장히 일을 잘할 텐데 낫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여기 논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낫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 3개 가지고 얘네들이 열심히 일하고 얘네들은 사실 맨손으로 일해봤자 맨손으로 일하는 여기 5명이 10명이라고 그랬죠. 7명이 이거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당해내겠죠. 낫 하나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랑 손톱 막 이렇게 손 터져가면서 맨손으로 막 이렇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거랑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충분히 안 갖춰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낫을 하나씩 줘봐요. 이 노동력이 놀고 있는데 점점점 낫만 주어진 상태야. 낫만 주어진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생산력이 확 증가하겠죠. 이제 그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생산력이 증가하는. 그런데 낫을 열 개를 다 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축척만으로는 어떻게 그 생산량의 증가가 한계. 그러면 여기서 혁신을 가져와야 돼. 어때 총요소 생산성이란 건 어떤 걸 가져와야 돼. 가령 생산성을 이 논에서 작업을 할 때 이교대로 한다던가 그런 작업 방법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아예 여기에 있는 씨를 뿌리는 이 씨에 대한 종 그 씨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량이라던가 그런 기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 단계에 넘어가서 걔네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총요소 생산성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노동 투입과 자본 축척에 의한 거는 유휴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낫을 하나씩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성장 성장이 급격하게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성장률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한계를 가지고 슬슬 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노동생산성 증가분과 자본생산성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에서 뺀 값은 총요소 생산성이다. 우리가 앞에 봤던 거 솔로 잔차 그거 얘기하는 거네. 그죠. 성장회계에서 솔로 잔차를 가지고 성장회계에 각각의 생산성을 구하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대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죠. 그죠.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대만으로는 경제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발달해야 돼요. 그렇죠. 총요소 생산성 즉 생산성 아 이렇게 말이 오늘 발음이 안 되네. 생산성 생산성 생산 생산 생산성 맨날 하는 말인데 생산성 자체가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답이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개념만 아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개념만 알자고요. 이 솔로의 이 원래 이 성장이론이 솔로의 이론 말고도 해로즈 도마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것만 아시면 우리 시험에서 충분해요. 이 개념만 아시면 자 솔로 모형은 자본축척에 의한 저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알맞은 낫이 하나씩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인구가요. 10%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가령 인구가 100명이었어. 그래서 10사람이 더 늘어났대요. 그때 생산할 수정에 투입되었을 때 유유설비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요. 10명 늘어났는데 낫이 100개밖에 없어. 그럼 이 10명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네들은 맨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100%라고 쳤을 때 1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한 5%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죠.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돼요? 더 감소하겠죠. 1인당 소득. 왜? 예를 들어서 봐봐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그 논에서 나오는 쌀을 100명에서 1년에 100가마 만들었대. 근데 10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100명에서 10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명이니까 1인당으로 1인당으로 1인당 1인당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원래 100에서 100가마일 땐 1명당 1가마였죠. 근데 이때는 110에서 105니까 1가마보다는 작아지겠네. 110에서 105 나누면 어떻게 돼? 아무튼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 얘기에요. 그 얘기. 그래서 이 1인당으로 따지는 게 중요해요. 이 솔로의 신고자 이 성장이론은 1인당으로 따져야 돼요. 1인당. 아셨죠? 우리 GDP가 늘었다 그래서 국가 GDP가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인당 GDP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1인당 생산량이 많아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개별로동제를 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되게 길게 적어놨지만 저축이 충분해야지 인간들이 이렇게 늘어날 때 거기에서 저축이 뭐하고 연결돼요? 투자하고 연결되죠. 투자가 있어야지 자본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낫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충분히 저축이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붙여줄 수 알맞은 자본을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솔로가 강조를 한 거는 저축을 강조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이제 솔로가 얘기한 어떤 균형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균형 상태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균제 상태라 균제 상태 그래서 요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상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상태냐면 우리가 균형 균형 상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균형이 뭐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좀 정적인 개념이었죠. 근데 이 균제 상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어 꾸준히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도 늘어나면서 자본도 같이 늘어나서 생산량도 꾸준히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균제 상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자본과 노동이 얘네들이 유휴 노동이나 유휴 자본이 없이요. 완전 고용 상태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경제성장률과 그 다음에 자본증가율 인구 인구 증가율 세기가 일치하는 상태를 균제 상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균제 상태에서는 2인당 생산량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입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여기 아까 100명 있었죠? 그죠? 그랬는데 이 100명이 낫을 100개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100가마에 쌀을 생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100명이 10명이 늘어났죠? 그죠? 그랬을 때 낫 낫도 이 사람 하나당 10개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생산하는 양도 110가마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인구 증가도 10%죠? 각각의 한 사람에게 또 뭐를 줘요? 자본인 낫을 하나씩 줬죠? 요것도 10% 늘어났죠? 따라서 생산량도 10% 늘어났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이 자본을 다 10%씩 기계설비를 낫을 붙여주니까 한 사람당 그러니까 생산량도 변하지 않는 요거를 뭐라고 그런다? 요거를 균제 상태라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이런 상태가 되면 1인당 생산량이 아까 10명씩 늘어나기 전에 100명이 100가마 만들었죠? 그러니까 1가마가 1인당 생산량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10명 늘어났네. 110명이 110가마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그대로 1가마 그래서 당연히 1인당 생산량이 균제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지금 100에서 110가마 10개 만들었으니까 10% 늘어났지만 요거 봐봐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은 0이다. 이게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데 엄청 잘 나오죠. 왜? 균제 상태에서 분명히 성장한다면서 근데 이 성장은 1인당 성장이 아니라 뭐예요? GDP 자체가 얼마 생산했냐는 거고 1인당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경제성장률은 0이다. 왜? 1인당 한가마에서 1인당 한가마죠? 그죠?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왜? 헷갈리니까. 뭔가 균제 상태가 뭔가 계속 같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당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인당. 그래서 1인당 경제성장률은 균제상태는 0입니다. 그리고 또 황금률. 이 황금률은 뭐냐면 균제 상태 중에서 균제 상태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세 개 이 인구성장률 아니 인구증가율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율이 똑같이 경제성장률과 똑같은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1인당 소비 소비가 극대화 되는 상태를 우리가 제일 좋은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뭐까지 들어간다? 균제 상태 플러스 1인당 소비가 극대화 돼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봐봐요. 일단 얘네들 1인당이 아니라 그냥 보통 경제성장률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이 같아가지고 1인당 경제성장률이 0인 상태를 우리가 균제 상태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아가지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캐치업 성장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캐치업이란 게 뭐냐면 따라잡기입니다. 따라잡기 그래서 이 따라잡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솔로 모형을 그 지저분하고 들어온 공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따져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가령 어 성장률이 막 10% 정도 되고요. 선진국 같은 게 한 2% 정도 돼. 그러다 보면 개발도상국이 그 성장률이 10% 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7, 2의 법칙 배웠었죠? 얘네들이 언젠가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거야. 그래서 캐치업이 따라잡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캐치업 성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 모형에 따르면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런 캐치업을 이뤄낸 국가는 되게 적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론이 그렇다는 거야. 이론이.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10%를 계속 유지를 보통 못하잖아요. 왜? 보통 보면 얘네들의 관습 법 정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불안정적이죠. 후대 다 일어나고 공장 다 만들어놨더니 전쟁 나서 때로 부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캐치업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한국은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선진국으로 되고 열심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계속 선진국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으로 막 그런데 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보면 아 뭐 꼭 돈이 많아서가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GDP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을 안에서 GDP가 많은 것보다는 그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그런 게 안정적인 시스템에 갖춰진 나라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가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캐치업 성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높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금방 따라잡을 거라는 것인데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더라. 왜냐하면 어떤 이런 법 규제 이런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요. 멜소스의 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의 후예냐. 그러니까 고전학파 경제학자인데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아담 스미스가 조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이은 사람이 누구? 이 아담 스미스의 대를 이은 게 멜소스와 리카르도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카르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멜소스하고 리카르도 얘네 둘이 되게 절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맨날 싸웠어. 이 경제학적인 어떤 그 이론 가지고 근데 이 멜소스는 지금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쓴 책이나 그런 주장들을 보면 아 진짜 얘는 진짜 또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독특한 독특한 아니 이 사람이 한 대표적인 이론이 그거예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두 나중에 굶어서 죽을걸? 막 그런 그 인구가 증가하면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한 우울한 경제학에 그래서 우울한 경제학의 대가가 이 멜소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 멜소스의 덫도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맨날 우울한 그 미래에 대한 어 굉장히 암울한 그런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주장을 웃긴 게 뭐냐면 어 이 그 빈민 구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빈민 구제를 해서 이 빈민들이 자꾸 살아나면 얘네들이 살려놔봤자 애들을 더 낳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입만 늘어나면 식량은 계속 줄어들겠죠? 경제성장은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빈민 구제하지 말고 그냥 죽여 죽여야 돼 이런 이런 주장도 전쟁이 나서 한 번씩 쓸어버려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을 목사의 아들 이 사람도 그 신앙 목사였었어요. 이 사람도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주장들이 굉장히 이게 과연 어 지금 봐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간에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인구 증가가 하게 되면 인구 증가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즉 낫을 하나씩 갖다 줘야지 생산성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 증가는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을 거기에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그렇죠. 1인당 소득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는 커녕 인류의 생활 수준은 언제나 어떻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생산성 증가가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다시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이런 재소없는 소리를 했대요. 누가? 멜서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 근데 이 리카르도하고 멜서스 이 둘의 우정이 참 멋있어요. 이 경제학을 읽다 보면 이 경제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 둘이 되게 멋있어. 이 둘의 우정 나중에 제가 한번씩 기회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경제성장과 이제 불평등 빈곤에 대한 얘기인데 자 주장이 두 개가 있어요. 경제성장을 할 때는 불평등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자. 근데 야 우리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먼저 평등한 소득 분배가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불평 경제성장시에는 불평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쿠즈네츠의 가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불평등이 심화가 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등하게 된대요. 단 이거는 그냥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쿠즈네츠의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가 성장하면 일단 평등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냐. 일단 불평등이 존재하면 사람들이 더 일을 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그래서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불평등이 존재해야지 저축이 더 많아져서 자본축적이 용이한다. 그럴 듯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A, B, C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한 벌이가 2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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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야지 저축을 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 A, B, C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총 부가 90원이 총 생산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균등하게 30원씩 이렇게 가졌대요. 그런 경우에는 저축이 얘네들이 20원까지는 써야 된다고 그랬죠. 저축이 20원씩 빼고 나면 얘네들 각각 10원씩 저축할 수 있겠네. 그래서 총 30원의 저축이 일어나요. 그런데 봐봐요. 불평등해서 A, B, C가 있는데 A는 겨우 10원밖에 못 벌었고 B도 20원밖에 못 벌었는데 나머지 60이 다 C한테 가있대요. 그러면 A, B는 둘 다 저축을 못하죠. 그런데 C 혼자만 저축하고 있죠. 어떻게 20 이상은 저축한다고 그랬으니까 60에서 20이면 40을 저축할 수 있잖아요. 불평등하면 어떻게 그렇죠. 평등할 때보다 저축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성장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시에서 그런데 소득주도의 성장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평등한 소득 분배가 돼야지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야지 총수요 C가 증가해야지 우리 어떻게 있어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가 증가해야지 총수요가 늘어나서 경제에 더 도움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뭐냐면 총수요를 높이는 거잖아요.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아까 이거는 저축을 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려는 거죠. 이거는 공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총공급. 장기적인 것이 총공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 중에 AD곡선과 AS곡선이 있었죠. 총공급 총수요곡선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이 따져서밖에 없던 주장은 이거 저축을 해서 총공급 곡선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거는 평등한 소득부모 즉 소득주도 성장론은 총수요를 늘리자는 그런 주장이고 그리고 이 토마 피켓트가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 하면서 이 사람이 불평등에 대해서 심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시간 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성장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경제성장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빈곤은 사라지더라. 경제성장이 있으면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예 경제성장이 안 돼서 극빈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이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자 예제 2번 볼까요. 경제성장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랬죠. 쿠진해체의 가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평등한 소득 분배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이죠. 황금율 이란 솔로 균형에서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비 맞다. 균제상태에서 소비 이게 황금율 이죠. 극대화된 상태를 말한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훌륭한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성장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총요소 생산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에 의해서 불평등이 존재하니까 경제성장에서 절대적 빈곤은 퇴치될 수가 있죠. 불평등이 있긴 하지만 경제성장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은 퇴치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들 용어에 대한 정의 있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